6위는 2015 머슬마니아 클래식 모델 부분에서 우승한 이분입니다. 누구냐고요? 냉시랭! 자 이분은요 늘 어깨 위에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팝 아티스트로 유명한 분인데 그녀가 언제 이렇게 몸을 만들었을까요? 2두박군, 3두박군, 4두박군 와 정말 제 한창 때 근육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얼굴 보세요 얼굴! 밤 밤에서 안 만나볼 수 없겠죠? 냉시 1등 했어요 땀 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도전한 것뿐인데 정직한 땀방울은 대신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? 하루 3시간 이상의 근력운동과 철저한 단백질 식단 덕분에 지금의 탄탄한 몸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제 인생이 없었던 몸무게가 됐어요. 45.5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한 방울 둘이 지켰어요. 제 인생의 처음이에요. 올 여름을 위한 냉시 랭시의 추천 운동 바로 스커트라고 하는데 탄탄한 꿀벅지와 업된 힙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몇 개나 해야 됩니까? 하루에 600개? 600개? 와 600개랍니다. 하루에.